내가 엄청나게 공황발작으로 불안해요. 그럼 그분한테 우울합니까? 그럼 우울하지 않다 그래요. 불안해요 그래요. 근데 불안한 게 내가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죠? 결국은 그것도 다 나쁜 거예요, 기분이. 그렇기 때문에 디프레이션이 있게 되면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내력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디프레이션일 동안에 어떤 사람은 친구관계가 확 바뀌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게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제 나이가 최고령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당연히 친구들과 멀어지겠지요. 그리고 제 나이가 최고령이었다고 가정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건강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이 들게 되면 사실은 친구들과 멀어지는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이제 50, 60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친구는 친구가 생기게 되는 계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친구가 생기는 계기들은 같은 동네에서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 40대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관련이 되니까 그런데 50, 60대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점점점점점점 다른 동네로 가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멀어졌다. 그럼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나쁜 일이지만 결국 친구랑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또 반대 일도 있지요.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굉장히 내가 원하던 꿈에 살게 된다. 그러면 결국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근접함이 우정의 기초였던 경우에는 나이가 들고 특히 40, 50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우정의 기초였던 경우에는 멀어지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게 대한 환경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지낼 때는 우리가 같은 가치관과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위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하게 되면서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조금씩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줄기세포와 같은 삶을 살아요. 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구는 위세포가 되고 누구는 다리의 세포가 되고 누구는 뇌의 세포가 되지요. 그건 다리는 팔을 만나기가 때때로 이렇게 발가락을 간지러워서 만들 때만 다리는 다리와 팔을 만나고요. 머리와 위는 때때로 우리 배가 고파하고 생각이 일치할 때만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친구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도 있고 못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못 만드는 분들은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서 산다. 실컨저컨 매일 얼굴 마주쳐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져요. 학교를 다닌다. 얼굴을 마주치니까 가깝게 돼요. 그런 사회적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억지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친구들은 점점점점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게 꼭 불행한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회적 불편감이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친구가 없고 혼자 지내는 상태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나는 친구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별로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다만 세상에서 친구는 없으면 안 되라고 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당위적으로 강요받은 거야. 이제 더 편하겠어.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친구도 세월에 의해서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다섯 명이 있었는데 이 다섯 명 중에서 진짜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서너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애들이었는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 다 만나다가 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내가 진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좀 다른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진짜 나이가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다섯 개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 다섯 개의 집단에서 내 마음에 맞는 건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A가 굉장히 소통 능력이 있으면요. 소통 능력이 있으나 사회적 불편감이 있잖아요. A는 자기가 마음에 맞는 다섯 사람을 모아서 이제 차려운 모임이 생겨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우리의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친구 수는 일정 부분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나 굉장히 저는 또 반대로 사회적 불편감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근감을 추구하게 돼요. 친근감 추구형으로 끝없이 일정한 수의 친구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그게 그 사람의 본성에 맞으면 굉장히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친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때때로는 친구가 줄어드는 것도 좋고 친구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요 나이, 상태의 일관성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부여했어요. 난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나랑 진정한 친구는 같이 돈 쓰면서 즐겁게 지내는 친구겠지요. 그러나 내가 굉장히 그러다 가난해졌어요. 그때 나한테 진정한 친구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친구겠지요.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증하게 되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울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우울증은 depression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뭐를 표현하면 expression이지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가 x 되는 거예요. exit,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선생님한테 마음이 박혀요. 그런 건 impression인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건 depression은 뭐냐. t는 줄어드는 거니까요. depression에 해당되는 부분이 점점점점 줄어들면 depression인 거예요.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depression일 때 어떤 분들은 depression인데 어떤 분들한테 우울증이에요. 그런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 그래요. 본인의 마음은 우울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내가 엄청나게 공황발작으로 불안해요. 그럼 그분한테 우울합니까? 그럼 우울하지 않다 그래요. 불안해요 그래요. 그런데 불안한 게 내가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죠. 결국은 그것도 다 나쁜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우울한 건데 우리는 언어의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epression이 있게 되면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내력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depression일 동안에 어떤 사람은 친구관계가 확 바뀌어요. 원래 이분은 굉장히 신나게 노는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신나게 노는 사람들이랑 있다가 얘기해요. 진지하게. 뭔가 일이 안 풀려. 되게 힘들어. 속상해. 그럼 그 친구들은 신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래요. 술이나 마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생각하게 되지요. 나에겐 진정한 친구가 없어. 그럼 또 진정한 친구를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 좀 심각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좀 차분하고 생각도 많은 친구를 사겨요. 그런데 depression은 6개월에서 1년 지으면 나아요. 그건 낳게 되잖아요. 얘랑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 친구들이랑 놀지요. 그러면 나의 진정한 친구는 생각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만나자고 맨날 전화하는데요. 노느라고 안 만나게 돼요. 바뀌게 되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depression이 있게 되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요. depression이 있게 되면 아까처럼 진지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depression이 있게 되면 굉장히 쾌락 추구형으로 바뀌기도 해요.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지한 애들이랑 사귀었는데 depression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신나게 노는 애들만 사귀어요. 왜냐하면 자극 추구도랑 얼마나 겁이 많냐의 위험의 피는 이제 독립변수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겁이 많으면 대부분 참으면서 지내요. 그런데 depression이 되면 어차피 인생 끝인데 막 놀아보지 하고 그 사람의 자극 추구도가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극 추구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고 가는 목적의식이랑 그 사람의 인내력은 독립변수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는 depression이 있잖아요. 나는 약해져요. 내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지금이 현재가 최고인데 그러면서 무슨 라틴어 그 얘기마냥 맨날 신나고 재미있게 노는 거지요. 몇 달 그렇게 놀아요. 그럼 나의 진지한 친구는 생각하지요. 야 진지한 친구는 없어. 난 버림받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얘는 생각하지요. 난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그동안 날 좋아했는데 왜 난 얘네들이랑 놀지 않고 이렇게 지냈지? 하다가 몇 달 지나면 디프레이션이 좋아져요. 그런 생각해요. 아 이렇게 인생을 헛살면 안 되지. 그래서 몇 달 동안 진지하고 재미있게 놀던 친구들을 전부 다 놔두고 다시 나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적지향적인 친구랑 친해요. 결국 나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대체적으로 친구 내가 의존적일수록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돈을 빌리거나 뭐를 해달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옷 고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옷 사면 되잖아요. 꼭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 옷이었더니 저 옷이었더니 한 사람한테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다섯 명한테 물어요. 다섯 명이 다 그 옷이 좋아. 그럼 그 옷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친구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분들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독립적이어서 뭐든지 그냥 내가 하는 게 좋아하지 남이 이렇게 도와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굉장히 고위관료나 대기업 회장 중에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겸손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따라 붙으면 싫어해서 그래요. 세상에 기사가 수행하잖아요. 그 기사는 내 일구수일투적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나 반대로 의전적인 사람은요. 꼭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의전적인 사람들의 타입이 달라져요. 의전적이면서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부탁하고요. 고마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의전적이면서 거리두기 타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알아서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리고 의전적이면서 거리두기 타입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야단치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시키고 뭐라 그러는데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그 상사는 착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남의 단점을 받고 시키는 줄 그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누구를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친구가 있어야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과 혼자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은 혼자서도 책도 읽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면 자고 혼자서 잘 지내요. 혼자 있는 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의외의 결과가 심리검사에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요. MMPI라는 검사가 있어요.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제일 끝쪽 척도에 가면 SI라는 게 있어요. S는 소셜이고 I는 인트로버티드예요. 그래서 MMPI라는 검사는 사실은 다 진담명이 붙어져요. 각 항목마다. HS 척도라는 게 있는데 건강염려증의 약자예요. 그런데 HS가 높을수록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SC라는 척도가 있는데 조현병의 약자예요. 스키저프레니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를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요새는 SC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조현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SC가 높을수록 남이 안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SC가 낮을수록 남이 하는 대로만 딱 생각해요. 피해라는 척도가 있는데 영어로 패러노이드예요. 패러노이드, 파라노이드 높을수록 의심이 많아요. 낮을수록 의심이 없는 대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너무 낮으면 의심이 많아져요. 쟤는 왜 저러지? 하고 자기랑 다른 걸 도저히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SI에서 높을수록 내양적이에요. 옛날에는 지극히 내양적인 사람들을 병으로 봤거든요. 무조건. 낮을수록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이 MMPI, SI 척도에서는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TCI라는 기질미 적성검사에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이제 척도가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집단 분위기에 얼마나 많이 동요되느냐 사람들이랑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내 감정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그다음에는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되는 거 싶으냐 거리 두고 싶어하냐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그럼 얼핏 생각하면 SI 점수에서 내양적이면 사회적 민감성에서도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거로 나와야 되겠지요. SI 점수에서 낮으면 사회적 민감성도 높게 나와야 되겠지요. 아 그죠. 그 민감성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SI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내양적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지만 대인관계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거고 혼자 있는 건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는 굉장히 싫지만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건 싫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긴 하지만 누가 나한테 굉장히 친하자고 들러붙으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고 확 친해졌다고 생각하다가 보면 또 이쪽 사람은 아니 이거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해도 친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깊은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집단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친구가 필요로 해요. 혼자 있으면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게 되면 친구가 필요한 사람 나는 좀 의전적이고 남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집단에서 인정받는 게 항상 필요하다.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 중에 어느 거라도 있으면 친구가 꼭 필요하고요. 반대의 경우에 있어요. 나 독립적이다. 혼자 다니는 게 편해. 그런 다음에 나는 그렇게 집단의 인정은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친구는 많지만 가까운 친구는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민감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들과의 공감하고 막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그런 인간관계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친구는 필요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씩 유형을 말하면 사회적 불편감이 있어서 사람을 새로 만나고 사귀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 인간관계에 집착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거나 부부가 있게 되잖아요. 내가 굉장히 사람에 대한 낯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수줍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연인관계인데 누구를 또 만나서 또 스킨십을 하고 또 깊은 관계가 되고 또 겁도 많아요. 생각하면 안다 한 거예요. 세 사람을 사귄다는 게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귀게 되는 이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다른 이성관계를 맺기가 힘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하잖아요. 그럼 그냥 마냥 기다려요. 그래서 6년을 사귀었어 그러면 오래 사귀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6년 중에 보통 2년 헤어졌다 1년 사귀다 2년 헤어졌다 1년 사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한쪽이 다른 이성을 못 사귀어요. 그러니까 항상 쟤는 딴 여자 담난자 만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그 자리에 또 만나줘요.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된다는 경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이 있긴 하지만 내가 소극적인 경우에는 기다리잖아요. 내가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이 굉장히 강한데 적극적이고 상대방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딴 사람을 못 만날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끝이지요. 그러니까 엄청 집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하기보다는 맞는데 또 다른 유형은 뭔가 복수심 유형이에요.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심의 반대에는 관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용이 굉장히 약하고 복수심이 무지 강해요. 그런데 복수심이 강하다 그래서 다 복수심으로 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복수심은 무지 강해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복수심이 있지만 나는 앞에서 뭐라고 못해요. 대신 뒤에서 뒷담화는 엄청 많이 까지요. 복수심이 엄청 강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별로 사람들이나 어깨고 싫지 않으면 미우면 피해요. 그런데 복수심이 강해요. 인간의 인정이 중요해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받아내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깔아 뭉개서 복수를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집착이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집착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을 못 사귀니까 한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과 복수심으로 뭉개야 되는 것은 집착처럼 보이지만 완전 유형이 다르지요.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 집착 중에서 이성한테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다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전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채팅해서 누구 만나는 것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만 채팅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목적과 그게 다르는데 강요를 받으면 어느 누구한테 엄청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채팅해서 그냥 얘기하고 뭔가 나이스하게 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성적인 의도를 갖고 나를 만나고 그럼 굉장히 불쾌해지지요. 그런 경우에는 채팅이 해악이지만 그냥 채팅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잘 안되잖아요. 그때마다 열심히 채팅해요. 누군가랑 외로움을 달래요. 그런데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요. 너 나랑 사이가 멀어진 사이에 이따의 짓을 했던 거야.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200년 전에 살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0명에서 40명 단위의 마을에서 살았어요. 50명, 40명 마을에서 나랑 결혼이 가능한 사람은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옆마을이나 그 옆마을의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도요. 나는 한 사람이랑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통 나는 평생 결혼을 못하고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얼마나 집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합리적이고 그게 희석이 되면서 우리는 그 집착의 정도가 현대사회에서는 이성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희석되어 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이성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한 사람이 상대방의 외모가 됐던 상대방의 지위가 됐던 나랑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됐던 나는 다시는 이런 사람을 내 평생에 만나지 못할 거란 사람을 사귀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결별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만 우리가 2,300년 전에 그 당시에 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끔 해야지 그나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다시는 나를 만나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로 만들기 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달라요. 인간관계에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인간관계와 나쁜 인간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내가 편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가 편한 거를 원하지 내가 불편한 걸 원하는 거를 누가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애가 되게 나는 반장이 되고 싶어요. 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얘기하고 쟤는 저 얘기하고 머리가 미치겠어요. 난 반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반장은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 가능해야 돼요. 나 반장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나 반장으로 안 뽑아줘요. 그러면 괴롭죠. 괴롭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나한테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나한테 치명적인 피해가 당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갑자기 자녀가 학교에 안 가면 등교를 거부한다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 되면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갈 수가 없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유형은 간단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럼 엄마들은 그래요. 밤새 스마트폰 하니까 게임 하니까 못 일어나지. 그게 아니에요. 잘 일어나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지내보다 못 일어나잖아요. 걔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디프레이션이 있게 되잖아요. 외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수면 주기가 바뀌어요. 자동으로 시차가 생겨요. 자던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 되고 깨어있는 시간이 자던 시간이 돼요. 안 그러던 아이가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하는데 게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봤자 불 끄고 죽고 싶은 생각 하면서 새벽 3시가 돼야지 자요. 그나마 스마트폰 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걔가 억지로 7시에 깨우잖아요. 그래도 학교 가서 3시까지 계속 자요. 못 일어나니까 학교에 안 가요. 그냥 얘야 일어나면 2시에 가자 그러면 2시에 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학교에 있다가 아침에 1시간 늦는 것만 지각이 아니고요. 2시간 늦어도 지각이에요. 행정처리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일찍 나아야 조퇴가 아니라 2, 3시간 일찍 나와도 조퇴에요. 그래서 3번 지각 혹은 3번 조퇴라면 하루로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못 가는 애는 늦게 가면 되는 거고 그거로 출석 이수로 채울 수 있는데 출석 이수가 계속하게 되면 이제 다시 다녀야 되거든요. 얘를 기어코 7시 일어나서 제때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싸우고 애가 화가 나니까 1시 2시가 돼도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안 가르쳐줘요. 왜냐 그렇게 해서 얘가 학교에 늦게 오면 선생님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학교 못 가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학교에 가 있어도요 어차피 4시까지 계속 자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세 번째 유형은 공항 발작 유형이 있어요. 공항 발작 유형은 뭔가 하면요. 실제로 학교 수업에 있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찬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어 보다가도 나가면 되잖아요.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아이들 앞에서 쓰러질 것 같아서 화장실 가잖아요. 선생님이 야 너 뭐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애들은 나 쟤 이상해 이상해. 그러니까 공항 발작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등교 거부란 세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유형은 뭐냐 사회적 불편감이 너무 심해 같고요. 애초에 우리는 학교 가면 신나고 재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신나고 떠들고 재밌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은 확대 재생산된 논리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시끄럽게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끄럽고 떠든 거를 무척 치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유일한 이유 수시 기회를 놓치기 싫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성적이 떨어져요. 그럼 나는 학교에 갈 필요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시끄러우면 미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이럴 때는 나의 대인관계에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있는 게 나한테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학교를 안 가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요. 내가 나는 발표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나의 수행평가는 전부 다 최저점수예요. 불이익이 있지요. 그래서 또 나는 굉장히 회식 싫어해요. 그러나 내가 현재 먹고 살려면 진짜 죄송하진 의회사에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요. 회식 진짜 싫어해요. 교육 진짜 싫어해요. 회의 때 물어보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생계를 유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인간관계 맺는 거 너무 싫어해요. 자유분방하고 충동적이에요. 그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못해요. 불이익이 있지요. 세 번째 첫 번째 나한테 편해야 돼요. 나한테 가능해야 돼요. 나한테 결정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은 뭐냐 남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욱하고 때렸다고. 물론 욱하고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 보잖아요. 욱하고 때렸다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욱하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도는 배우자를 완벽히 통제한다는 데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통제되잖아요. 때릴 이유가 없어요. 배우자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신어보내요. 소리 지르고 욱해서 그래도 배우자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때려요. 그래놓고 욱해서 때렸다 그래요. 욱해서 네가 매를 벌었잖아. 네가 나를 때리게 만들었잖아. 그 인간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욱해서 때리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의 폭력은요. 그 사람의 대인관계 유형의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대인관계의 방침은 그 사람 난 남을 잘 통제해요. 남을 컨트롤하라고 뜻대로만 하고 싶어해요. 나 윽박지 그러고 소리 질러서 남 영영시키는 거 잘해요. 직장에서도 남 부려먹는 거 하나만으로 갖고 이사까지 승진하는 사람들 많아요. 밑에 사람들은 주관하지요. 사장은 그거 하나만 바라봐요. 나 욕먹기 싫은데 제가 다 욕먹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 그거를 이득 보고 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심해서 누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나한테 가능하고 나한테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고 남한테 결정적인 해를 주지 않으면 다 좋은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 하게 되면 과학만 매달리는 분들인 것 같지요.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보통 100억에서 1000억대의 연구자금을 돌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는 상당 부분은 그 연구자금을 돌리는 데 대한 영향력에서 나와요. 대단한 업적은 40대에 이뤄요. 3,40대에 3,40대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잊히지 않고 70대까지 계속 그 사람의 명성을 재생산해야지 70의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의 고수들은 의외로 노벨상을 받지 못해요. 삶을 선택하거든요. 나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니 나한테 편한 거 쓸데없이 나를 과시하지 않는 거 나한테 가능한 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러면서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 내 연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리고 나는 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착취하지도 않으니까 남한테 손해도 안 끼치지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아요. 공부라는 단어만 부모의 어느 사전에서 빼면 마찰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는 자식 사이에 일단 공부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저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업종에서 너무 접대를 평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분은 그래요. 다음 생에는 접대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공부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부모 자식 관계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부모 자식 관계 나빠져요. 공부 시키느라고. 그러다가 보통 부모 자식 관계 대학교 들어가면 또 괜찮게 회복돼요. 어찌 됐든 부모가 단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경우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슬픈 유형인데요. 어렸을 때는 애가 막 활발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애는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어. 그런데 걔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억지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활발하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야단쳐요. 아이는 억울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렇다고 칭찬받았는데. 나이 들어서 야단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아무 말도 없잖아요. 부모들이 맨날 그래요. 우리 애는 자신감도 없고 몹도 없고 억지로 친구 만들어주는 건 난리 나요. 그런데 걔는 부모 생각처럼 자존감이 낮아서 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은 쓸데없는 말 하는 걸 싫어해요. 남의 말 듣고 있으면 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 잘해요. 그럼 걔가 말이 없어서 부모가 끌끌 차던 거 있잖아요. 혀를 끌끌 차던 거 다 없어져요. 의대 들어가잖아요. 말이 없건 말이 많건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요. 진짜 미안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만지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모 자식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요. 아이 때문에 자꾸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부모 자식 관계는 나빠져요. 왜냐하면 공부는 못하더라도요. 학교에서 가만히 잘 있으면 전화가 안 걸려와요. 그런데 진짜 슬프지만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을 때려요. 물건을 갖다 뺏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우리 아이를 야단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야단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돼요. 저는 그러나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그런데 돌봐주실 분이 없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거나 힘들거나 아이랑 있으면 미칠 것 같거나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랑 말썽 부리고 요구사항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있어도 엄마를 힘들게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아이랑 있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그래요. 엄마가 보내면 계속 전화와요. 그럼 아이는 엄마를 야단쳐요. 그건 사이는 나빠지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전화가 오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면 전화와요. 그러나 이 엄마는 아이랑 있을 때는 재밌게 놀아요. 아이가 엄마랑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 애들 다 어린이집 가. 우리애만 어린이집 못 가. 그럼 왠지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애는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요. 그리고 애는 거기 야단 맞아요. 엄마는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요. 사이 나빠지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갈 때쯤 왜 좋아지냐 하면 아이들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뭔가 하면 충동성 그리고 과잉활동 활동성 세 가지 부주의 그런데 그게 보통 초등학교 입학년 입학할 때쯤 되면 자리에는 앉아있을 만큼 대부분 좋아져요. 그래서 그 나이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살 앞당긴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무 겁이 났던 이유가 그 한 살이 엄청난 극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도 계속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계속 야단쳐요. 그러나 어떤 엄마들은 그래서 상담도 하고 병원에도 와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죄송하지만 ADHD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의력 과잉행동 과잉행동 장애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치료를 받고 아이가 학교에서 좋아져서 야단을 안치게 되고 부모자식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나 어떤 엄마들은 끝까지 아이가 의지를 극복을 해야 된다. 치료를 안 받고 계속 야단치기를 반복해요. 그러다가 대부분은 과잉행동 가만있지 못하고 계속 뭐 하는 거 충동성 충동성이 강한 아이들은 또 왜 계속 야단이 이어지냐 하면 충동성이 없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야단치면 꾹 이래서 부모나 선생님이 원하는 표정이 나아요. 충동성이 강한 야단치면요 하는 표정이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른이나 부모는 솔직히 말하면 단순해서 아이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못 참아요. 더 야단쳐요. 그럼 걔는 소리 지르거나 울어요. 그러면서 사이는 나빠져요. 서로.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은 중학교 2학년쯤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대부분은 착해져요. 그래서 사이가 좀 나아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죠.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철이 들었어. 저절로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계속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주의가 있는 아이들은요. 교복을 입고 가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탈리머지 복장을 다 챙겼어요. 그런데 꼭 어디 하나가 없어요. 그건 야단 맞아요. 엄마도 야단쳐요. 그러나 걔는 그거를 못 바꿔요. 부주의가 있거든요. 걔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뭔가 부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 거로 착각했을 때 계속 부모자식 관계는 나빠져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좋아져요. 그러나 진짜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2, 3명은요. 진짜 미안하지만 성인 ADHD로 이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은 계속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시키는 대로 안 한다. 내 말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다. 하면서 걔를 점점 미운 자식으로 만들어요. 걔는 그 아이 혹은 그 성인 20살 30살이 되든지 계속 슬퍼해요. 나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자식 사이가 나빠지면 부모는 다들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기는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나대는 사람이야. 진짜 시끄러워.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어. 본인만 몰라요. 아이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좋은 아이예요. 공부도 잘해요. 성실해요. 그러나 부모는 계속 야단쳐요. 넌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니? 더 크게 뭐니? 그럼 부모자식 사이는 나빠지지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자식은 어렸을 때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자기 사업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 자기 벌이를 잘해요. 형은 나이 들어서 공부 좀 잘했어요. 그래서 형은 공무원이 됐던 대기업 직원으로 일해요. 그러나 사실은 돈은 막내 아들이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막내 아들이 더 많이 줘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해요. 그리고 동생 몰래 형한테 집도 물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랑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주장해요. 열 손가락 어떻게 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 한 번 아프게 해보세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모는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각자 다르게 사랑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식은 알아요. 다르게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왜 집을 쟤한테만 주고 왜 나한테 안 줘요. 그래서 성재가 많은 경우에는 편애를 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또 마지막 경우는 뭔가 하면 부모가 원하는 잘 산다는 가치랑 자식이 원하는 잘 산다는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원하는 잘 산다는 가치는 남한테 내 자식이 뭔가 자랑할 만한 타이틀이 하나 있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무원이 되건 대기업이 되건 사짜가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이 사짜가 붙지도 않고 대기업에 다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지내요. 그럼 만족하면 되지요. 만족을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 자식 사이가 어떻게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끝없이 잔소리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요. 남한테 싫은 짓을 하면서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남한테 싫은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싫은 짓을 안 하면 내가 미치고 죽을 것 같으면 그러나 내가 남한테 싫은 짓을 하잖아요. 남이 나를 싫어할 거를 각오하면 돼요. 남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잖아요. 미움받는 걸 당연히 여기면 돼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한테 싫은 짓을 하고 미움받을 짓을 하면서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럼 부모자식 관계는 나빠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미움받을 짓을 해요.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러나 부모는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자식 관계도 나빠져요. 그래서 부모자식 관계가 서로 좋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요. 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해서 지금보다도 나빠지지 않는 게 최고예요. 특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있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모한테 엄청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망란이에요. 그럼 우리 뭐니 하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그래요. 스포일드 됐다 그러죠. 부모한테 사랑받고 지냈어요. 사람이 괜찮아요.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그래요.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엉망이에요. 그러면 애착 경성이 안 됐나 봐.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지내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남한테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게 되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타고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결정되는 부분이 발현되는 시기는 어려서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해요.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미안하지만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어서 치매가 될 수 있는 그러나 내가 나이가 60에 죽었어요. 나는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성격이 정해지게 되는 거는 25세 이상에서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18세 미만자한테는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품행장애다 라고 얘기해요. 품행장애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말 좀 안 듣는다고 품행장애가 아니에요. 품행장애가 되고 싶잖아요. 일단 가출을 밥 먹듯이 하거나 그러면서 누군가를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의 물건에 굉장히 커다란 손상을 갖다 하면서 사회규범의 대부분을 어겼을 때 품행장애가 돼요. 그럼 품행장애 어렸을 때 품행장애만 다 나이비만 정과자 되나 보다 생각하지요. 그중에 실제로 공식적인 중범이 되는 크리미널이 되는 경우는 보통 20에서 10%로 잡아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드는 게 아니라요. 군대 갔다 올 나이가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어려서는 오히려 부모의 영향권 안에 누워있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가치가 또 발현되지가 않아요. 내가 10대 때는 부모님이 야단치면 들어먹혀요. 20대부터는 안 들어먹혀요. 그때부터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60-70%는 사실은 50-60%는 우리의 타고 태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서는 양육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양육이 결정적으로 미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단지 이혼에 의해서 부모님이랑 헤어져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서부터 부모 중에 한쪽이 없고 그로 인해서 절대적인 가난에 빠져서 힘든 경우 그냥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 거의 맞고 진짜 욕설과 고성과 인격모독에 의해서 보통 미성년자 시절에 매일매일 고통받았던 경우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청소년기에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데 생존되는 경우 납치폭력 감금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고 하잖아요. 다 헛소리예요. 다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가 아니라요. 그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닮아서도 범보기를 보여줘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뇌를 닮아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게 평생 나를 올감의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올감의 거라는 생각이 나를 올감해요. 그런데 이 올감의 거라는 생각을 만든 것은 사실은 옛날 100년 전에 있었던 심리학 이론에서부터 잘못 탄생한 부분이 많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정신분석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았던 가장 흔한 질환은 우울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자들도 알았어요. 조염병에 해당되는 망상이나 환청이나 그런 게 지속적으로 생기는 질환은 아무리 정신분석을 해도 잘 나아지지 않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썰리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조염병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하고 정신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염병이나 심리치료도 정신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획기적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했었냐 하면 신경증이라는 걸 했었어요. 이 신경증은 다양해요. 우울하고 힘이 없어 신경증이고요. 갑자기 불안해져 그러면 옛날에 신경쇄약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장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박증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은요. 10대 후반부터 계속 강박증이 있어요. 손도 씻고. 그런데 어떤 분은 안 그러다가 30대의 강박증이 6개월쯤 있다 없어져요. 강박증이 아닌 거예요. 우울증이 한 증상으로 강박증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서 사람들이 나 저절로 쫓아다니는 것 같다는 게 한 6개월 있다 없어졌어요. 그때 역시 우울증 기간만 불안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분석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울증은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저절로 나아요. 그러나 평균 4년에 한 번 정도 재발해요. 그런데 우울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요. 불행했던 때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트라우마와 상처 또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때의 따돌림 그런 게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요.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살면서 1년 44철 하나도 한시도 안 빼고 생각했어야죠. 그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얘기했었어요. 잠재 기억에 있다. 지표면에 깔려져 있는 게 지진이 나듯이 위로 흔들었다. 여파가. 그래서 지진이 몇 년이 한 번 나듯이 밑에 깔려져 있다. 델리버라티브 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져요. 그럼 다들 생각해요. 저절로 나온 건데 아, 치료를 받아서 나왔어. 물론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 예만 말씀드리는 거지 대부분의 심리치료와 정신분석은 좋은 방법이고 유효해요. 그러다가 이제 4, 5년 있다가 또 그 생각이 나면서 내 삶이 엉망이 돼요. 사실은 우울증이 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프레이션 우울증은 나를 갖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프레이션 일 때 저는 환자분들께 물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100이었으면 지금 몇이 되냐고 10분지 1쯤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분지 1이었던 어리던 약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퇴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을 갖다 괴롭혔던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음이 상후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디프레이션의 힘은 진짜 막강해요. 많은 사람들은 디프레이션을 스스로의 의지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의지가 있든 없든 때가 되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우울증이 있거나 디프레이션이 있거나 디프레이션인 줄 본인은 몰라요. 스럼프에 빠져서 서너 달 힘들어하는 분한테 절대로 의지를 극복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어느 사전에서 의지를 빼고 싶어요. 진짜 안 좋은 단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의지를 우리가 월드컵 우승하던가요? 안 되죠. 미안해요. 요새 축구 때문에 이런데 월드컵 얘기를 꺼내서. 의지로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요.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면 돼요. 첫 번째 나는 맞는데 틀리다고 우기는 거 진짜 많은 경우 있습니다. 서로 약속 서로 별거 아닌 거예요. 텔레비에서 누가 드라마에서 누가 이 대사를 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그러면 돼요. 아닌가 하면 되는데 꼭 찾아내서 헤어진 다음에 열두시쯤 문자 보내줘요. 이거 봐. 내가 맞았잖아.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기 위해서 우기다가 보면 결국은 큰 싸움이 나지요. 또 그 다음엔 짜증내기 만나기만 하면 계속 그냥 짜증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경우 있어요. 듣다가 보면 힘들어지지요. 또 그 다음은 남탓하기 그런 다음에 꼭 마지막에 내가 맞았다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 그럼 우리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만나지?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점 친해지잖아요.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안 그랬으니까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안 착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또 안 착한 사람한테 못되게 먹고 하니까 질질 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사람인 경우 제대로 된 사람은 나랑 친구 안 해주거든요. 내 주위에는 항상 이런 친구밖에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거 첫 번째 너무 오래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농담인데요. 이거 진담이에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면 알람을 울려요. 그래가지고 30초 이상 말하면 알람이 울려서 끊고 넌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게 하잖아요. 나는 항상 최악의 대화법을 피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나와도 줄줄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전 너무 말이 길어요. 유튜브에서도 보통 1분하고 끊고 1분하고 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길게 말하면 안 좋아요. 길게 말하면 안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짧게 말할 수 있는 걸 길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냐 중계방송 타입이에요. 그냥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어. 걔가 이렇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나 기분 나빴어. 하면 되잖아요. 자 내가 이랬어. 그런데 여기 갔어. 그런데 걔가 나한테 이랬어. 난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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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랬어. 저랬어 하다가 보면 듣는 사람은요. 도대체 언제 이게 제 얘기가 제대로 나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피해야 돼요. 중계방송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영어는 항상 어떻게 나오니 하면 I hate you 가 먼저 나와요. 난 네가 증오스도록 미워. Because That which where when 해요. 저기 영어식 대화는 뭐냐.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결론을 설명해요. 우리나라 말 대화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렇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거야. 반대가 돼야 돼요. 이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중계방송식 대화를 하느라고 내 대화가 길잖아요. 항상 나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대화에서 빼면 좋아요. 그런데요. 뭐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상대방 얘기를 들어요.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끊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제 생각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결론은 뭐냐.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그래 네가 맞아 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대답이 끝이 없어요. 답정너지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최악의 대화하고 진짜 상처를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막 어떤 사람한테 A가 B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B가 그랬어요. 화내지 마. A가 그래요. 야 나 화 안 냈어. 화를 놓고 너 여태까지 내가 화났다고 생각했었어? 난 그냥 대화를 한 거야. 진짜 그 말이 날 지금 화나게 하고 있는 거 알아? 이런 대화법 무지 안 좋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결되는 대화법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지요. 저는 보통 중간에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끊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휴대폰을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요. 농담이지만 약간은 진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굉장히 유효해요. 보통 부모님이나 친한 사람이 이렇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밖에서 만나면 시간이 정해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일단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 하면 결국은 끝까지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앉아서 하면서 시간이 몇 분 정도 있어. 그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보면 빨리 꿈꾸고 싶어서 자르고 들어가거든요. 안 돼요. 이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지 끝나기 때문에요.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자르고 들어가서 내 얘기 한 만큼 일어나는 시간만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듣는 게 힘들잖아요. 적어도 이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게 돼 자기 얘기만 하게끔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3분이면 3분 생각하는 거예요. 3분까지는 내가 얘기 들어주겠어. 3분이 지나면 작전을 취해야지. 그러면 3분이 됐어요. 그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가 얘기한 게 3분인데 듣기만 했어. 나도 딱 3분만 얘기하고 우리 끝내자. 이렇게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네 얘기만 듣겠어가 있어야지 초반전에 치고 들어가면 결과는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말이 길어지잖아요. 특히 전화로 그럴 땐요. 차라리 카톡으로 바꾸든가 문자로 바꾸든가 이메일로 바꾸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분이 갑자기 연락이나 대화를 청하잖아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카톡이나 문자나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요.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특별히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면요. 대부분 당신이 맞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승낙으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 알았어 보다는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빌미를 주는 건 좋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시간을 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젖어도 돼요. 그리고 가급적 만나지 마세요. 그렇죠. 호감해 주는 최상의 대화법은 아까와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침묵이 돼서 말을 끊을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계속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연예하게 되면 이런 거 있거든요. 회사 다니다가 보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하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한 번은 그거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까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걸 해봅시다 해도 된다고 해야 돼. 생각해도 돼요. 세 번까지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세 번이나 꺼냈다는 건요. 어차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일이 틀어지잖아요. 나한테 와서 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네 얘기 안 듣고 했다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아주 드물게. 대부분은 속으로 생각해요. 저 자식이 쫓아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싫어하더니 차라리 안 한다고 하든가 안 한다고 하면 나가라고 했을 거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 안 되는 일은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도 안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은 어차피 수도 없이 많은 사람한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그 사람한테 괜찮아 해볼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 대해서 그래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와서 아 이거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 하고 나한테 탓을 돌리는 사람은요 진짜 인격이 이상한 사람 한두 사람에 불과해요. 대체적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체계 사람들도 그렇고요. 칭찬 잘 안 해줘요. 칭찬을 안 해주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본인을 합리화하냐 하면 나는 아부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부와 칭찬의 차이는 어디서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실제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다고 해주면 그거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주면 아부라고 생각해요.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아부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고 해야지만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간성이 훌륭한데 훌륭하다 그러면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성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참으신 거에 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아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칭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칭찬을 많이 해주자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칭찬이 늘지가 않아요. 아부를 좀 많이 하세요. 삶은 뜻해주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삶은 예상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 마치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질질질질 끌다가 보면 저절로 일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 게 최고의 결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요새같이 어려운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질질 끈다 그래서 내가 무능력하거나 약하거나 내가 생각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가장 지혜로운 건 아무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력은 목적을 갖고 참는 대단한 데서 나오는 인내력이 아니고요. 힘든데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게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인내력이라고 지금처럼 힘들 때 말씀드리고 싶어요.